김희재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희재 뉴스 김희재 소속사 고소당하다 콘서트 분쟁에 김희재 소속사 사기어미 피서 계약 무효대 출연료 반환하라 가수 김희재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소송으로 얼룩졌습니다. 공연기획사 측은 김희재와 소속사를 사기어미로 고소했죠. 계약금을 줬다 안줬다로 시작한 갈등은 급기야 공연기획사 측이 김희재를 사기어미로 고소하면서 법정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이 예정됐던 콘서트는 결국 불발됐고 피해는 결국 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김희재는 7월 9일 1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8월 창원을 돌며 전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 ENM과 공연기획사인 모코 ENT가 팬콘서트와 전국투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했지만 소속사 측은 모코 ENT가 티켓 오픈 때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분 공연 출연료를 먼저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문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죠. 이와 달리 모코 ENT는 소속사와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무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하루가 멀다고 반박과 재반박을 연이하면서 결국 공연기획사 측이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씨를 사기음위로 최근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모코 ENT 법률 대리를 맡은 KL 파트너스는 김희재와 강모씨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지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전날 김희재의 일부 팬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사기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 김희재의 소아암 백혈병 환화들 위해 선한스타 6월 가왕전 상금 기부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김희재가 선한스타 6월 가왕전 상금 7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화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가수 김희재는 선한스타를 통해 도움이 간절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한 누적금액이 총 2,193만원에 도달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스타로서 선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MBC TV 주말곡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정의로운 순경 이 용렬력을 맡아 연기자로서의 무한 가능성을 대중들에게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 27일 8곡의 신곡을 포함 총 10곡이 수록된 풍수한 앨범으로 구성된 첫 번째 정규앨범 희재를 발표했죠. 가수 김희재의 이름으로 기부된 긴급치료비 사업은 집중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거나 이식 등의 후유증을 치료 중인 환아 가정의 교통비, 식비, 약재비, 치료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소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꾸준히 입상하며 기부해주는 실력과 인생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따뜻한 마음까지 환아들에게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희재는 장윤정 덕후 김희재의 초등학생 때부터 장윤정 찐팬 팬클럽 회장도 날 알아 가수 김희재가 성덕이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7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콜트쇼에는 가수 김희재와 그룹 우주손우가 출연했죠. 이날 방송에서 김희재는 자신이 장윤정 덕후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김희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윤정 팬클럽이었다. 이 사진은 팬미팅 때 사진이다며 앳된 장윤정 옆에 수줍은 초등학생 김희재 얼굴이 눈길을 끕니다. 이어 그는 팬클럽 회장님도 날 알고 있었다. 장윤정에게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끝나고 따로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많은 이들의 부름을 샀습니다. 김희재의 아티스트상 수상 김희재의 인기가요 베스트 퍼포먼스 아티스트상 핫스테이지 수상 김희재의 짠짠짠 무대가 SBS 인기가요 1143회 핫스테이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희재는 지난 6월 26일 인기가요 콤백 무대에서 아픈 기억 훌훌 털어버리게 해줄 속시원한 가창력과 여심을 제격하는 무대 매너를 선보였죠. 그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 핫스테이지 투표에서 21,412표를 받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시크릿 넘버에 둠칫다가 10,441표를 받아 2등을 탄의 라우더가 939표를 받아 3등에 자리했죠. 김희재는 핫스테이지 트로피 인증샷과 함께 팬 여러번의 투표로 희재가 인기가요 핫스테이지 1위를 수상했습니다. 소중한 핫스테이지 1위를 희재에게 선물해주신 실황별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무대로 찾아갈 희재를 기대해주세요 라고 수상 소금을 밝혀 팬들을 향한 짙은 애정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핫스테이지 투표는 당일 방송에 출연한 아티스트만을 대상으로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인 최종 한 팀을 선정합니다. 오직 팬투표 100%로 1위가 결정되는 핫스테이지상은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에게 선물하는 또 하나의 인기가요 우승 트로피이죠. 팬투표 기간은 인기가요 생방송 직후부터 매주 수요일까지 SBS 인기가요 공식 투표 앱 프리보트에서 진행되며 차주 생방송에서 1, 3위까지 발표 1위에는 우승 트로피와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김희재 첫 정규앨범 희재 김희재의 데뷔 첫 정규앨범 희재 발매 6월 27일 김희재의 첫 정규앨범이 공개됐죠. 가수 김희재가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 희재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1월 싱글 별그대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되는 새 앨범이자 김희재의 데뷔 첫 정규앨범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읍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사를 담아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지만 신나는 리듬으로 풀어낸 짠짠짠 한 번만 들어도 금세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풍악을 비롯해 꽃피는 사랑노래, 부자, 미안하오, 꽃이 질 때 그대에게 가겠소 당신만이, 아라 등 8곡의 신곡이 포함되어 총 10곡이 수록됐습니다. 듣기 부자는 김희재가 아버지에게 전하고픈 말을 담아 직접 작사를 맡은 사부곡입니다. 여기에 또라이박, 피터팬, 임강현, 한수영, 고성진, 펀치 등 실력있는 작곡가들과 세션들이 함께하며 완성도를 높였죠. 희재는 그동안 김희재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앨범은 정통 트룹뿐만 아니라 발라드, 락, 댄스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김희재만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앨범으로 많은 기대를 모읍니다. TV조선 화밤 영탁 김희재 출격 정동원 장민호와 사랑의 콜센터 소환 전용록 가요제 전용록 가요제에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과 김희재가 출격했습니다. 12일 방송된 TV조선 화요일은 밤의 조화에서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전용록의 명곡으로 꽉꽉 채워진 대망의 전용록 가요제가 열렸죠. 이날 전용록은 데뷔 50주년을 맞아 데뷔곡 나그네기를 부르며 전용록 가요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전용록은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무려 284곡인 대한민국 대표 히트곡 요리사의 면모를 입증하며 이번 가요제 진에게 직접 곡을 주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전용록 가요제의 품격에 맞는 초화 게스트 소대장 영탁과 김희재가 등판해 스튜디오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외의 반가움도 잠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시작부터 치열한 전략 싸움을 내놓는가 하면 급기야 전용록 마스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렬한 폭언까지 서슴지 않아 웃음을 안겼습니다.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미스트로2와 미스터 트롯의 빅미체였는데요. 김태현은 망설임 없이 영탁에게 정면 대결을 신청했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영탁은 아기 호랑이를 제가 잠깐 눌러도 될까요라며 치명적인 도발 멘트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지원과 김희재 역시 시대의 빅미체를 벌였죠. 양지원은 이지원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청량한 음색으로 소화하며 지인의 품격을 드러냈고 김희재는 무려 전용록 마스터의 코러스를 곁들인 종양무대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죠. 전용록 가유제의 코너서 코너 전용록 히트곡들 중에 숨겨진 사연도 공개됐는데요. 전용록이 시대의 명곡인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가 창피했다라고 한 사연 불티의 킬링포인트 숨소리 탄생의 비와 탐 여배우 고소영의 데뷔작을 함께한 사연 등 비하인드를 대방출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장민호, 정동원, 영탁, 김희재가 사랑의 콜센터 공식 주자가였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로 단체 안무을 선보이며 추억을 소환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높였죠. 전용록이 직접 참여한 최고의 메들린 무대부터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레전드 명곡들까지 펼쳐지는 전용록 가유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크리스천, 김희재님의 고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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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